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의 시장 보면 금리 급변동과 달러 강세, 그리고 더불어서 전쟁까지 시장이 이른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롤러코스터의 형태는 다음 주도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의론을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시나리오별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노란통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도 잠시 뒤에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과 비중, 그리고 플러스로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번호 1733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기상캐스터 배혜지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증시, 3거래일 만에 후퇴가 됐고요. 가스 관련주, 곡물 사료주, 그 안에서도 좀 들썩였는데 왜 이렇게 잘 간 건지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기 지표 부진으로 환율이 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원유 수출에 대한 대금, 재동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정액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이런 상황 속에 2,45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맞춰졌고요. 코스약은 1% 깊게 밀리면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연출됐을 때는 저평가 가치도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 고배당 주도를 좀 봐야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더 관심주로 둬야 될지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또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관련주입니다. 주에너지주 중동사태 천연가스에 대한 급등 소식으로 인해서 흥구석유가 27%대까지 껑충 뛰어오른 움직임 보여줬고요. 대성에너지, 중앙에너스, 에너비스, GSE까지 오늘 관련주들의 급등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게 되면서 45%대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이런 중동학대에 대한 고조동화 속에서 가스 관련주를 과연 언제까지 좀 보유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보유 관점들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곡물사류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루크라이나 남부항구, 곡물 저장시설이 급습받게 되면서 관련주들 앞으로 일단 식량위기에 대한 고조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에 미래생명다운 20%까지 급등했고요. 고려산업 12%, 한일사료도 8%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면 곡물사류주가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은 섹터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전해 들어보시죠. 시간의 특징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게 되면서 가스전 개발 투자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휴로컴, 휴로홀딩스, 지앤코,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등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묶일 수 있는 테마군들이 모두 다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규장에서 이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데요. 특히나 휴로컴과 휴로홀딩스, 움직임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규장에서 이 종목들의 시세입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창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남자로 이렇게 눈물 입고 오셨는데 가을 하면 참 쓸쓸하다, 쌀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증시도 좀 그런 분위기를 오늘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가을에 그렇게 증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없었어요. 거의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거의 이제 7%, 5% 상승하더라도 2%, 3% 다른 달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분기랑 놓고 봤을 때 워낙 9월달 시장, 10월달 시장은 좀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또 한 주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이슈, 기사를 좀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화면으로 좀 보게 되면은 기사가 이런 걸 들고 오셨네요. 인공지능에 대해 증시가 살렸다. ETF에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쪽 출격이 됐다는 건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도체 빠졌을 때 ETF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들고 오신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번 달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이제 반도체 쪽을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산업에 대한 특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그리고 조선 쪽, 엔터 쪽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 산업에 대한 범용성. 쉽게 말해서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엔터 업종들, 자동차 업종들, 2차 전지 업종들,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많겠지만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용성. 이게 사실 이제 AI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에도 붙일 수가 있고 실제로 자동차에도 또 붙일 수가 있고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수급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또 이슈를 또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이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거래의 동안, 오늘 빼고 이 거래의 동안 사실 기술적인 증시 반등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중심이 있었던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되었었고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목을 좀 보시면요. 고대옥폭 메모리 반도체 집중 첫 ETF가 추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투에서 이제 이 ETF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네이밍은요. AI 관련해서 AI 반도체 포커스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밍은 정말 좋습니다. 뭐 AI 반도체, 애매하게 뭐 이렇게 네이밍을 정한 것보다 정말 뭐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AI 키워드 넣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구성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요 종목이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SKI닉스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 비중이 25%까지 설정이 돼서 이 빅3 종목이 일단은 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 종목들만 놓고 보게 되면은 17개의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 고대역국 메모리 관련한 소식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양분해서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43%를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4%, 45%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은 우리가 좀 잘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에서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사실 증시가 오늘도 코싹이 거의 장중에 2% 가까이 빠졌었다가 살짝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먼 상황이고 이런 시장 안에서 수급을 찾자 그리고 실적을 찾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교집합이 반도체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들 안에서 소부장단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수급적인 논리로만 놓고 보게 되면 HBM 관련주, 고대국 메모리 관련주들이 괜찮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주식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주식을 다음 주에 바라보게 된다면 HBM 관련주를 한번 선택을 좀 해보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선택하는 업종을 잘 골라야 됩니다. 지금 안에서는 일단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그리고 어제, 엊그제만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를 시작이 선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를 쉬시던가 아니면 아예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따라가든지 아니면 조금은 쉼표를 좀 이렇게 하든지 쉼표를 좀 찍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반도체 집중하는 ETF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주도 섹터 그리고 유망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반도체 ETF 얘기하셨으니까 주도주는 반도체 근데 한미반도체를 유망주로 들고 오셨어요. 먼저 반도체부터 좀 섹터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 좀 강조를, 반도체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고 지난주도 강조해드렸었고 오늘도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살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많은 소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파생되는 테마주들, 정유 테마주들 그리고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사료 테마주들,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레이스,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투자 상품입니다. 매수, 매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쉬운 상품인데요.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투자 상품이긴 합니다.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기 레이스에서 사실 뿌리를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는 업종,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좀 픽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1월 중순이 돼가는 시점 안에서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지금 거의 한 3배가 늘었고요. 거의 영업이익이 2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 1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사실 감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체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 레이스가 4분기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실적이 좋은 종목을 또는 실적이 개선될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교집합인 반도체 업종 우리가 선택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해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유망주로는 한미반도체를 들고 오셨는데 워낙 또 잘 가본 종목이었는데 유망주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사실 유망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시면 사실 신고가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거의 5조가 넘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유망주라고 하게 되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 주도하는 종목이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 2월 달에 에코프로를 말씀드릴 때도 딱 이 상황이었거든요. 밸류 자체가 거의 10조 정도 됐다가 그 이후에는 50조까지 넘어가면서 시장 주도주를 찾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시장이 선택하는 종목을 선택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 한미반도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주가가 2만 원대 선을 유지를 해주다가 현재에는 5만 7천 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선택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또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잘 선택을 해줬거나 그것을 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실제로 지금 ASK 하이닉스형 HBM 장비단 안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매년 꾸준하게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봤을 때 그리고 올해 현재 주가로만 보게 되더라도 시작해서 잘 선택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재무적인 상황 한 번 더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500억 정도를 기록했다가 22년도에 3,200억을 기록했고 그 중간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25%를 기록했다가 34%까지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던 성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 안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부채 비율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6월달 2분기 부채 비율을 놓고 보게 되더라도 14%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놓고 보게 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재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하나 문제될 요소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 자산에 대한 감소 효과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 SK베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만큼 또 매출이 또 견인이 되겠는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가 유망주로서 그 역할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유망주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여기 대해서 더불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13872번으로 지금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방송도 오늘 밤 9시 준비하고 계신데요. 주제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올해 제일 까다로운 달인 것 같아요. 다른 달도 있었겠지만 9월달, 10월달이 제일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중 안에서 옥석 테마인 반부채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TV방송에서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무료방송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한 번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오셔가지고 전략적인 부분 받으시고 종목에 대한 한 번 더 이해하시면서 10월달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방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유망주를 하나 아니고 하나 더 그래서 원플러스 원으로 알 수 있는 기회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밤 9시에 온라인 무료방송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런 임박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힌트 첫 번째가 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 힌트는요.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계속 강조를 또 해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실제로 제가 HBM을 고대폭 메모리를 좀 강조를 방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자막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화려한 레이저 테크닉이라고 해서 반도체 레이저 식각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 테크닉 그 종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들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쇼미 더 스탁 시즌 2 오늘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신 분들은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매숙과 비중,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JYP 엔터, 쇼미라는 사연, 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14만 원의 증평당가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오르네요. 방법 부탁드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실적깡패다라는 또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잘 안 오르는 건가요? 전무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14만 원대라고 하시면 6월에 매수하시고 7월에 매수하시고 그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JYP가 가지고 있는 특징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에 있습니다. 사실 동종업종 안에서 하이브도 있고요. 특히나 SM도 있고 YG 엔터도 있고 그런데 JYP 엔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말 아티스트 관리 정말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아티스트가 사실은 블랙핑크 그룹 한 명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그룹들도 있겠지만 매출 비중만 놓고 보게 되면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룹들도 있고 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조금 아티스트 숫자가 적다는 점 사실 좀 많이 치고 올라가긴 합니다. 하이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 수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JYP 엔터가 정말 아티스트 관리 정말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가 엔터 업종들을 놓고 보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엔터 종목이 죽은 종목이라고 해서 사실은 매출이나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16년도 기점을 해서 SM엔터테인먼트가 치고 올라가고 그 하위 단에 JYP 엔터나 YG 엔터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 치고 올라갔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해외 진출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해외 투어가 늘어나고 그리고 해외 진출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엔터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영업인글도 높아지고 매출 캐파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엔 좀 매출이나 실적 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요. 올해 2분기에 영업인글만 놓고 봤을 때는 30%를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 정말 개선이 되고 있는 그리고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2분기에 매출 면허에서 봤을 때 1,5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기준 했을 때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껌충 뛰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리오프닝 기저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지금 JYP 엔터는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원대 매수가 라고 하시게 되시면 충분히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올라옵니다. 다만 우리가 JYP 엔터를 살펴보게 되면 엔터 업종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업종 현재 시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자금 배수 여력이 있는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4만 원대 정도라고 하시면 아직은 손절이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14만 원대 이상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15만 원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JYP 엔터는 일단 홀팅하시면서 수익권까지 끌고 가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권까지 쭉 끌고 가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쁜 언니입니다. 현대건설 4만 3,736원에 25% 앞으로 이 종목 추세는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추세 전환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 문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건설주들이 건설 경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놓고 보기더라도 이슈가 건설에 대한 관련 이슈 아파트 공사에 대한 관련 이슈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거 다 논외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건설 경기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원인 사실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안에서 건설주 그리고 부동산 리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수급에 약화가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건설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PBR이 좀 낮다는 겁니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PBR은 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출은 유지해주고 있는 매출 수준을 잘 유지해주고 수익성도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수 시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장부 가치에 의해서는 정말 저평가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은 보통은 제가 건설주를 공략을 드릴 때는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이 이하일 때 매수를 해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회색선이 121선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돌파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점차점차 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매수 평당가가 4만 3천 원대입니다. 사실 이제 4만 3천 원대라고 하시면 지금 가격에서 한 16%, 20% 이내에 이격을 벌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못 올라갈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못 올라갈 가격은 절대 아니니까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점차점차 이 가격대가 목표하는 가격대가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간의 평균 가격 쉽게 말해서 121선을 먼저 돌파를 한 지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4만 원까지는 쉽게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일단은 놓고 보게 되면 4만 3천 원, 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4만 원대까지는 호시팅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3천 5백 원까지 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시고 일단 손절은 아직은 하지 말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코츠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피터님 사연이네요. 1만 9천 원, 10% 비중. 목표가랑 손절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디지랑 위로 간다면 얼마나 가는지 이런 상단 부분까지 라인 잡고 대응하겠다. 그래도 이분은 좀 주식하신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 사실 이제 코츠테크놀로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입생이에요. 차트를 잠깐 좀 보시더라도 딱 느끼실 겁니다.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840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장 일자가 이제 8월 10일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락업 물량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보호해선 물량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유통 가능 주식시사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70만 주가량이 거래가 가능한 수량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100% 매도를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놓고 보게 되면 기존에 보호해수 기간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언제쯤 다 소화가 될지가 사실 좀 문제인데요. 주간서에서도 일단 보호해수 기간이 3개월짜리 잡힌 게 있으니까 다음 달 놓고 보게 되면 주간서에서도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물량 자체가 소화는 아직 오버행 이슈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시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매수 단가가 19,000원이라고 하시면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살짝 올라올 때 18,500원 정도까지라도 올라오게 되면 조금 비중을 대부분 줄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오버행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 소화가 끝난 다음에 재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량 소화 좀 끝내고 그때 가자고 보셨고 그리마님의 사연은 알맥 되겠습니다. 14만 9,500원 비중 40% 마이너스 62%예요. 저 기다리면 희망 보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래도 뭐 언젠가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세 가리수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한번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희망의 메시지. 사실 이제 제가 대부분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상담을 좀 드리는데요. 알맥이나 제가 앞서서 코츠와 같은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 좀 까다롭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제로 저항 그리고 지지에 대한 라인이 거의 불분명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구주 물량도 있고 신주 물량도 있고 이런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특징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알맥도 마찬가지로 좀 보호 예수 물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구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150만 주가량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최대 주주 물량은 일단 26%. 사실 이 부분은 보호 예수 기간 2년짜리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통 가능 주식수. 우리가 공모 IPO 이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 놓고 보게 되면 삼성증권에서 일단 9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25만 주 그리고 기관에서 일단 6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회전이 되고 회전이 되는데 반등이 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같이 좀 주가 하락이 좀 보여줬던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수 단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15만 원대 근처라고 하시면 이제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비중을 조금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규 상장주가 5%, 10%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추세적으로 사실 상방으로 돌리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수 가격에 의해서 매수에 대한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좀 비중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을 동일하게 대체하시면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알맥은 이제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증 언제든지 있으시면 샵 377 리본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고요. QR코지 스캔에서 17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의 먼저 수익률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창용 대표의 히든 공략 주 탑5 먼저 첫 번째는 TCC 스텔입니다. 9월 21일에 매수했는데요. 워낙 계속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2.85%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SPB테크 노르홀딩스 9월에 또 매수했던 종목인데 15%, 11%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은 제약바이오일까요? 대응제약 보시죠. 7%대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리패스 마지막으로 보시면 5%대 당당하게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하나하나씩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볼 텐데 TCC 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9월 21일에 공략했고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양봉캔들 전고점 돌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TCC 스틸이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철강 관련한 업종 종목이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게 뭐냐면 사우디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리비안 관련주에 속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었거든요. 그 와중에 TCC 스틸도 있었고 사마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리바운딩이 많이 보여줬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사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수제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TCC 스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9월 21일자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메스 사인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 영향도 있었고 눌림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바로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관련한 소재 관련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일단은 목표가 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월달 시장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어렵고요. 그리고 9월달도 사실 좀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있어서도 이런 이슈에 의해서 흘러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 다만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슈가 아니고 2차전지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리바운딩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관련한 이슈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게 되면 10월달 할만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TCC 스틸은 목표가 도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나 테마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유가 관련주도 있고 사료 관련주도 있고 한데요. 그 와중에 있어서도 2차전지 관련한 대세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CC 스틸 10월달도 추가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 안에서도 한 번 더 그리고 한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상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TCC 스틸은 7만 8천 원대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그때와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TCC 스틸에 대한 또 전략 들어봤고요. 마이크로 컨택솔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0일에 2개월 줄었던 종목이고 5.64%까지 꽝충 뛰어올랐던 종목이에요. 일단 살펴보면 오늘은 한 1%대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약간 TCC 스틸처럼 이제 올라가는 패턴으로 좀 보고 계신 건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강조를 좀 해드렸던 게 삼성전자랑 주가 방향성이 조금 일치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반도체 테스팅 분야 안에서도 1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9월 달에 사실 이 종목이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 30% 가까이 주가 조정이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밸류적인 부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확 낮아졌다는 게 좀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00억도 안 되는 기업 중소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1%, 2%대 상승을 보여준다면 해당 마이크로 컨택솔이 제대로 시세 상승을 분출해 준다면 10%, 15%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소형주를 담아보실 분들은 지금도 마이크로 컨택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고대옥품 메모리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주목을 하면서 매매를 하자. 10월 달에 매매를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마이크로 컨택솔을 아직 미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반도체 테스팅 장비 분야, 후공정 분야 안에서 우리가 밸류체인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컨택솔과 같이 실적을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공약하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9,500원에 대한 목표가는 아직은 도달 못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지금 미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0일에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고가 수익률은 한 5.49%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실적 호전 방향성은 좀 분명하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주가도 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네요. 사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더블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반도체 장비 쪽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종, 반도체 업종 두 가지의 교집합을 놓고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5%대 상승은 좀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진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매수 선택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1조 5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 이외의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좀 홀딩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짧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잘 받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의 기간 시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샵 377 2번으로 여러분들도 궁금증 있으시면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거나 큐에 코드 스캔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또 전문가님의 히든 임박주, 홈런 임박주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단 그거였어요. 위성에서 펼쳐진 화려한 레이저 테크닉이요. 두 번째 힌트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가지가 한정적입니다. 사실 왜 그렇게 됐냐면 오늘도 시장이 좀 빠졌었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 올랐었고 엊그제 사실 시장도 올랐었지만 지금 사실 코스닥이 9월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14%, 15% 이상의 주가 눌림이, 지수 눌림이 좀 받은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주간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기관에서 잘 선택을 하고 있는 종목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지만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매수가 지금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장비 입단에 대한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명 사실 제가 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맞추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홈런 임박주 잠시 뒤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먼저 볼게요. 2호 이성에서 벨쳐지는 화이리와 화려한 레이저 테크닉이다. 두 번째 힌트는 좀 뭐였죠? 보시다시피 두 번째로는 코스닥 주간 순매수 1위에 좀 빛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어보면 홈런 임박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상승했던 종목, 코스닥 안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시장이 눌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 시장 하락에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잘 골라주시면 되실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내만과 다르게 매수하게 되면 떨어지고 매도하게 되면 올라가고 이런 사실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오늘 보신 분들은 잘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 노란 쪽 저희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오테크닉스요라고 잡채님이 해주셨고 이오테크닉스 맞쥬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성윤경님께서도 이오테크닉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일단 힌트 첫 번째부터 그냥 다 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요즘에 작가님이 힌트를 쉽게 주는 거 아닐까.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오테크닉스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미반도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HBM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반도체 웨이퍼 레이저 공정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기간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요. 18만 주가량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평당가를 16만 원 그리고 15만 원대로 잡더라도 거의 한 300억 정도의 기간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기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상황이고 오늘이 정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거의 18만 주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플러스로 연기금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연기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공약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또 빼놓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요. 실제로 계속적으로 영업인율이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2년도에 영업인율 20%를 기록을 했었고 올해는 자소 주춤하는 게 사실입니다. 2023년도 2분기만 놓고 보게 되면 영업인율 12%를 기록했지만 이 부분은 아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추후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오테크닉스 계속적으로 밸류를 높여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이오테크닉스의 가격적인 전략은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는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랑 또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바로 포털 검색창에 띵탁 이렇게 외치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 유방주 1 플러스 1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 제가 오늘 이오테크닉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약간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힌트는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단에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단 그리고 소영주라는 종목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또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라인업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춤의 최강자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